스크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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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랩을 줄이는 법을 알아서 왔다 랩을 줄이는 법을 알아서 왔어 좋았어 드디어 좀 게임이 할만해졌군 헤헤헤헤헿 아 인사 넷지 안녕다 친구를 내려면 2일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아아 좋았어 이게 구글 크롬으로 실행을 하면 렉이 좀 줄으니까 너희들도 구글 크롬을 사용하길 바래 존나 쩌네 좋았어 이제 그랜드라인을 벗어나 아직 그랜드라인에 있을까 그냥? 신세계로 가기에는 좀 멀군 아 나 미친 저거 먹어야 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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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재요 어 미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 다 먹을 필요 없어 흰수염이 저기서 죽다니 흰수염이 저기서 죽었어 좋았어 505등 505등 중에 185등 좋았어 야 뭐야 이 외계인 새끼는 미안해 이 비우신아 흐흫 이게 같은 길이지 아아아악 다시 해 흐흫 아잇 진짜 진짜 어렵다니깐 게임이 아이씨 아이씨 어 또 여기 흰수염이 죽어있어 흰수염이 죽어있어 흰수염이 죽어있어 아아아악 어 어 어 어 운이 좋나 좋네 오늘은 오늘이 아니야 지금은 어허우 이거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꺼져 좋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 내꺼야 바스키야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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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줏된거같아 잠깐만 나 갇혔어요 어허우 나한테 부딪치면 죽었네 비우신이네 오 이 새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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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일라고 오우 아니 어에요 왜이렇게 일어난가 내가 두 길구나 미안하다 뭐야 이 비우신이네 오 monarch 쑥을守ста 나 이거 감사먹힐 플디인데 어 아니다 버 알았어 아 아 아 잠깐만 됐어 어 이건 난 흐흐흐 frank 야이!!! 개새끼야!!!! 자으높... 으아악.... 까아이밃면... IC partnerships mega gem vid 멈출 미친새끼가 미친새끼가 나를 죽여???? ㅈ.. 좀만한 새끼 스.. 새끼가 치... 아악 개빡치네 아악 진짜 진수염 흰수염 지렁이 죽은거 가지고 졸라 꿀 빨고 있었는데 와 여기 사냥중이신다 사냥하고 계신다 좋았어 내가 여기있는거 살짝살짝 먹어주는데 얜 죽었어요 갇히면 죽는거야 갇히면 주는거야 잘 죽었네 융신새끼 이거를 얘가 다 먹을리가 없단 말이야 다 먹겠네 다 먹겠네 아 나 ㄷㄴ 뭣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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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빠개지는군 야 근데 신기한거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전반보다 길어 저기 저거 한글딩네임인거 같은데? 어? 여기 순위가 안보이는구나? 아니 병신 갑자기 죽네 이런 큰애들 근처에 있으면은 똥찌꺼기같은거라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런애들 근처에 살짝살짝 다녀야되요 와 개새끼 날렵한거 보소 아 이 병신아 좀 나 니한테 안죽어 꺼져 이 병신새끼 감싸일라그런다 저런애들한테 벗어나야 돼 요런애들한테 어 잠깐만 와하하 이럴줄알았어 병신새끼 우와 내가 사랑하라 죽였어 우와 푸르륵짭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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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수있는것만 먹어 frost 야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분이 너 무좼아 좋았어 드디어 치킨제국을 만들때가 되군 54위야 할만한데 이게 커지니까 속도도 느려지네 좋았어 아헣 꺼져 비용신새끼 갑자기 달려와서 다가와주네 좋았어 나는 계속 그랜드라인에서 양악해야겠다 뭐야 이 비용신은 난 이제 저런 페이크에 속지 않는다 난 벌써 한 4번인가 5번인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 어 치킨이다 안녕 치킨 나 치기야 치 꺼져 이 무지개새끼야 좋았어 요런거 살짝살짝 먹어줘 아우 미안해 아야 아하하 개꿀재빈데 뭐야 이 지렁이 새끼는 아 나도 지렁이구나 미안하다 지금 1등이 19,000점이야 지금 내 캠화면에 가려서 안보이겠지만 1등이 19,000점이야 난 지금 4,000점이야 요 밑에 보이지 왼쪽 아래 여기 먹을게 별로 없다 여기 좀 올라가자 와 나 길이 봐 길이 쩔어 좋아좋아 이제 좀만 더 길어지면 된다 아 아 아 이게 그거보다 재밌는거 같은데 세포 키우기보다 어 여기도 사람 하나 죽어있어 이것만 먹고 빠지자 좋았어 적당히 먹고 빠지는거야 인생은 인생은 그 타이밍이야 오오 어 어 기다려봐 걔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서 어 잠깐만 오오 오오 100 100 100 바람쥔 우리 에어 나도 뭐를 그리 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